지난달 취업자 수가 전년보다 35만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,883만 5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5만 1천 명 늘었습니다. 업종별로는 제조업 취업자가 3만 9천 명 줄어 5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습니다. 다만 감소폭은 지난 3월과 4월보다 줄었습니다. 통계청 관계자는 반도체와 석유화학 등 수출 감소로 제조업 감소세가 이어졌지만 자동차 및 기타 기계장비가 늘어나면서 감소폭은 둔화됐다고 설명했습니다.